달콤에게 있다. 너무 근사하지 않아? 너 오해하지 마라. 좋아서 입혔는 거 아니니까. 어머니 안 찍어는데도 볼 때마다 놀란다. 이 주저기 끝은 어디냐? 할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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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없이야! 아 그러지 말고 자전거 좀 사줘요! 달콤야! 야! 너 내가 그렇게 싫으냐? 그 결심은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다. 내가 이토록 허망하게 그 결심을 꺾고 여기서는 이유는 비밀이다. 내가 이토록 허망하게 그 결심을 꺾고 여기서는 이유는 비밀이다.